사랑스런하기 재미니와 진실한 가슴 남자 G.O.D가 변신 감동과 웃음의 휴먼 스토리 목표 달성 G.O.D의 육아 10월 말 컴백을 앞두고 3집 녹음과 미국 공연 준비로 매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G.O.D 형들 아직 새 숙소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녹음실에서 만난 G.O.D 가족 오늘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부터. 고맙습니다. 기민아 너도 뮤지션이 되려면 노래 연습을 해야 해. 알지? 앉아갖고. 알겠어. 여기 있잖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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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재현아, 재현아. 재현아, 우리 연습할래? 재현아, 우리 연습할래? 응. 어? 연습해, 연습하자. 춤은 저번에 넌 너무 잘 췄으니까 오늘은 노래 한숨을 하는 거야. 그래, 노래 한숨을 춰. 진짜 뮤지션으로 다가서야 될 거 아니야? 요즘에 춤만 잘 추면 뜨질 못해. 재현이 형, 재현이 형. 노래 한숨을. 제민이가 대니 형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재민이가 선보였던 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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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G.O.D. 댄스킹의 경제에 오른 재민이. 과연 재민이의 경쟁 상대는 없는 걸까요? 모두 앨범을 내야지. 저 먼 프라미스의 너의 상대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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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let's see. 이겼어. 그 아이는 춤을 안 췄어. 그것이 이겼어. 뭐 이름이 뭐야? 조르디. 조르디. 조금씩. 조금씩 작은 사람 조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오말라라. 배고프가 와우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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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 한자리처럼 봉봉 엄마 찾아 엄마 찾아 못 찾아 마쏠아 세계여행 봉봉봉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봉봉봉 꽃장비를 맡으며 임기산은 꼬마 자동차 봉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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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무엇일까요? 아우 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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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인형도 오늘의 사람도 오늘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춘향 꾸미 춘향 춘향 배ус이 될려 fund 깨끗 어이없 춘향 주향 ena 소은 자 춘향 του 아 저 김들이 이도룡인데 이도룡인 호도룡이 살았죠. 얼굴은 주장님이 이도룡의 그것을 보고 한눈에 반해. 그래서 호도룡은 방자 주장님이 시켜 주장님에게 말을 걸게 했죠. 방자야. 네가 방자야. 주장님이. 네가 방자야. 주장님이. 주장야. 너 방자? 그렇지. 왜? 쟤 누구야? 쟤? 지나가는 모습. 지나가는 모습. 청자야. 청자야. 춘자. 춘다 나. 주장님이. 윤영이. 윤영아. 뭐야. 알지 마. 난 여기서 지금 건네도 없이 혼자서 이러고 있네. 그러자 방자는 주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저기 있는 이도룡이 마음에 들어. 진실이 바뀌었어요. 주장이가 이도룡에게 눕혔어요. 이름이 도대체 몇 번 바뀌는 거야. 주장이가 이도룡에게 눕혔어요. 제가 이제 진실이 바뀌고 리놀용이라면. 나 민들어 그러네. 나 안 해. 나 안 해. 원래 재밌들이, 재밌들이 옛날에 . 나이 새롭게 말은... 이러면. 핀이 달린, 핀이 달린 빗자루지. 보라가 너무 약해 형들은 모두 즐거운데 아직도 웃지 않는 재민이 재민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환절기의 아기들은 주위의 일들의 별 반응이 없고 민감해지기 쉬운데요 이때는 아기가 평소에 즐겨하는 놀이로 분위기를 풀어주고 과일 등을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거나 일광욕 등으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아기들의 신체 리듬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 신체 발달에 중요합니다 재미가 왜이냐면 내 생각은 왜이냐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가을 되면 우울증 걸린대잖아 얘도 우울증 걸린 것 같아 몸도 좀 쑤시고 재민이가 가을을 좀 타지 재민아 오늘따라 유난히 우울해 보이는 재민이 형들은 이런 재민이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까요? 두 손으로 줘야죠 두 손으로 받아라 고맙습니다 두 손으로 자,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두 손으로 그런 거 무릴까? 아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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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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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약수 기미빠바 알지 알지 야, 알아보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떨어져 앉아봐. 재민아, 계상형한테 가봐. 계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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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도 테스트고든 이제 그 시대를 떠났어요. 이제 알아서. 호영이 형, 호영이 형. 어디 가. 아, 이름을 이제 이름 안 나? 그러니까 앓혀줘야 돼, 이름을. 재민아, 대리 형. 자, 대리 형. 대리 형. 대리 형, 대리 형. 대리 형, 대리 형. 재민아, 아빠. 쥬니 형. 쥬니 형. 쥬니 형, 쥬니 형. 쥬니 형. 쥬니 형. 쥬니 형 찾는가 봐. 안녕. 재민아. 뽀뽀. 아,野 씨. 이름도 알 것 같아요. 재민아, 태우. 태우 형, 태우 형. 태우 형. 야. 하하하. 야, 얘, 조만간처럼 조만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줬잖아. 도와주지 말고 이름으로 해서 가봐 그렇게 해 보자. 오케이. 오케이? 대민이의 둘이 형들의 이름으로 얼굴 알아맞히기. 태호 형아, 태호. 태호, 태호, 태호. 태호, 태호, 태호. 예! 야, 신기해. 신기해. 지금 봐. 지금 봐. 한 개. 아, 예. 신기해. 예, 베이비. 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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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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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いına, 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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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이여, 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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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세히. 빈이여. rak except Damian. 하리마를 잃고 낙심한 대니. 재민이는 대니 형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재민아, 그리고 네가 이번에 제 좋아한 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comma 거. 오케이? 제일 좋아하는 이 여 comforting. 하나, 둘, 셋. 제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안길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민이가 마음을 풀자 안심하고 녹음을 시작하는 형들. 지금까지 제민이와 함께하면서 즐거웠던 시간만으로 형들은 제민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더욱 더 많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임시 숙소를 찾은 JOD 식구들. 하나, 둘, 셋. 오렌지. 오렌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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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민아, 수고하세요. 제민아. 저기, 좀 갖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두드러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진짜 못해. 자, 곽순아. 아이, 살과.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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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맙고. 고구마. 고맙고맙고. 고맙고맙고, 그렇지. 고맙고맙고. 고맙고, 그렇지, 고맙고. 고맙고. 나도. 아주 무서웠지 않았나 봐. 아니야, 얘는 많이 먹을 거 같아. 우리는 주는 거야. 당근. 당근. 너 다 먹어, 그랬나. 너 다 먹어. 자, 당근 또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 뭐 먹으냐, 넥타이냐?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오늘도 역시 개상인은 많은 걸 준비했죠. 유태호, 오죠? 빨리 와. 중국필래요, 중국필래. 중국필래. 내 전화는 만두피. 오늘 재료 조파부쇼. 자, 봐봐요. 뱉셔. 맏이, 맏이. 고프 고프. 맏이. 맏이. 다가, 손을 줘. 진짜 너희가 하나 먹으면 정말 짜증나. 어휴. 놀래. 잠시만요. 여기가 전격적인 요리. 이거 심심하지? 이거 미리 읽어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민간을 조금 더 먹으러 갈까요? 재미 있는데 못 데려갈까? 재미 데려갈 수 있을까? 우리 어차피 이 녹음 믹싱이랑 이런 것 때문에. 비디오 때문에 어차피 미국 가는데 재미도 데리고 가자고.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했지. 그리고 나 사는 데서. 유동에서는 15분. 재미 영어로 켰죠. 그래도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닐까? 한국말도 못하는 거 아니야. 빨리 빨리. 재미나. 재미나. 브랫. 맞지? 바보야. 이건 이건. 근데 원래 이거는. 피치. 이거는 크로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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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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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이야. 어? 말이야. 딸기. 좋아. 딸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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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만두를 형들과 재민이 모두 아주 맛있게 먹는군요. 나는 미국 간다고 해서 이틀 동안 미국에 관광 비디오를 했어. 야, 너희들 미국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한 명씩 좀 얘기해 봐라. 개성이 뭐 하고 싶어? 솔직히? 어, 넌. 솔직히? 어. 솔직히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 아, 그거 진짜로? 진짜 꿈이었어. 진짜로. 상상. 머릿속에. 그냥 내가 가지 못하는 세계인 줄만 알고 있었지. 진짜 만화 나라를 가고 싶지. 그런 느낌 주는 나. 그 빌리지 별로 될 것 같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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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 침! 외치 con fireworks 유닛 Cont Pro 보다 보다 보인다. что такое? ejeml ク CO1 조언 왜 이렇게zenia, 삶 기존 큼 현 비록 임신 숙소였지만 오랜만에 재민이와 변화하라고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재민이와 함께하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형들에게는 어떤 일보다도 행복합니다. 미국에 함께 가게 된 G.O.D 형들과 재민이 그곳에서 만난 지 300일을 기념하게 됐는데요. G.O.D 가족의 영원한 사랑을 기약하면서 형들이 재민이를 위해 준비한 지상 최고의 로맨틱 선물은 무엇일까요? 목표 달성 G.O.D의 육아입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